아 그만하고 나 이러면 방수 끝나 진짜 그럼요 헤이 스탑잇 스탑잇이겠죠 스탑잇 스펠링 뭐야 아이티 아이티 형 왜 웃을 때 유리 닦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oh 좋아 좋아 길어 길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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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춥다 아 쉬워 아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나 옆에 헤이마마 아 아 hello my name is J I'm worldwide handsome you know I don't have friends hey oh my friends b-ch we're trying we're trying we're trying we're trying we're trying 오공 절신 좀 타래! 절한 놈 그자지! 절신 좀 타래! 멍멍 멍멍 어어 우버 헤이! 어어 우버 우버 어어 우버 빨리 세! 어어어 우버 뭐야 이거? 형 왔어요? 아니 너는 왜 맨날 박바닥에 누워있어? 인마 빨리 들어! 오잉! 오이? 오이? 컷! 오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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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쿵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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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나와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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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아! Let's go! Six-Plex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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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... I'm... Pig! Oink! Oink! And did what I'm talking?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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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! Go! Go! After Wait a minute to wait! I don't need anything! repeat Here is a question Why are you going to let a bit change the gan? We're going to ask for moreester? What are you going to ask for? Sorry The purpose of this scene What are you thinking? 왜 그래? 진짜 하늘 하늘 하늘! 와이프다 하늘! 중년 남편과 상대의1 뭐해? 가봐요 아... 마이콜 쓸 sinus 희귀트아 수저 너네는 흘러 грм 원 마이콜 왜? 두비가... 두비가... 두비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... 근데... 나나가 밥을 먹고... 나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... 두비가 뭐라고 행사하라 두비라고? 두비가 힘들다 두비가 게으믄 왜 그러다가я 진형 진짜 잘 참고 있어요 자국이 머리 똑 떨어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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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물이 났어 쪽소리가 나니까? 많이 붙여주세요 쪽소리가 나야 돼 빨리 가세요 자 빨리 가세요 자 2 더 쳐 더 쳐 더 쳐 정신처럼 정신처럼 然後 see you 아이템 으아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ㄱㄱㄱ... ㄱㄱㄱㄱㄱ과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룩 해석한 신따라 나는 아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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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... 아니 좀 심취적이네 나 안 됐으면... 야! 이게... 뭐야! 지금 뭐야? 지금 뭐예요? Who is your Hollywood crush? Breadpitt Breadpitt? 그래, 한 명이 와요 내 믿음 우리의 사랑 야 너 군데 이거? 그 영혼 안개! 못쓰라! ~~~ 마 ㄱ 빠지고 하핳 휴치 아끗나 봐 erased jorbus 이게 뭐야 조금 딱 deflectartz 잘하는 언제 진짜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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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팝팝있나? 맛이 일곱 가지 맛이 있어요. 첫 번째, 포도맛, 두 번째 복숭아맛, 세 번째 오렌지맛, 그리고 네 번째, 레몬 맛, 다섯 번째, 형 포도맛, 여섯 번째 블루베리맛, 일곱 번째, 아미의 사랑 맛.